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인회가 이제 끝이 났어요 우리 앞에 와서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볼까요? 그럴까요? 내 마음이야 미안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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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 아메리카 아 저구나 뭐야 나도요 이리 와 이번 주 1위는 이번 주 1위는 두근두근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진짜 내가 솔로 한 번 저하게 해줘 В说 너, 구 research 어 š 기곱 이야기 업 멕카 비 랜 아하하하하하 아니면 빼고 있고 있고 루우 우우우우 루우우우 이거 아시는 분? 루우우우우 좋아 기다렸대 와우 저 여기가 더! 내 살! 왜 가만히 있어? 어! 아니 왜 내 살! 영아세 살이야 왜 그러지? 빨리 안 되짓네 안 되짓네 왜 그래? 아, 거기야 여기만 하자 여기만 하자 여기만 하자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여기만 하자 아, 무서워 아, 무서워 괜찮나? 너놀이야 얘 봐 어? 뭐야? 야! 야! 왜 그걸... 아니 뭐 위험해 같이 하려고 민아 민아 아 진짜 강아지 좀만 더 나 кол고뉴 여러분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그렇구나 너무 졸리죠 피곤하고 아 레드카드 아 근데 내일은 또 우리가 잠시 충전을 하고 또 다음주에 되게 각자의 우리 모두 인생을 챙기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들 열심히 에? 아 휴가 썼다고요? 며칠 썼어요? 4일이요 4일? 많이 썼네 네? 네? 자체 공감 단체 공감? 자체 공감? 자체 공감? 자체 공감? 자체 공감? 여러분 너무 고맙고 근데 피나 너무 많아 피나 너무 많아 너무 고맙고 이번주는 이제 조금 딱 됐잖아요 하지만 다음주부터는 또 되게 이거보다는 여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이제 모모들도 있겠지만 못 오는 모모들도 있잖아요 또 TV나 인터넷으로 많이 응원해주고 또 그 힘을 받아서 열심히 무대도 이렇게 재밌게 할게요 고마워요 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되게 살짝 정말 극한 극기훈련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기분일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모모들 너무 고생 많았고 그렇지 아 아 되게 되게 뭐지? 오늘 약간 다들 되게 정적이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사실 차분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진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많이 피곤하고 되게 그럴 텐데 또 이렇게 멀리까지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피곤하지만 여러분들 보니까 피로해 보게 되네요 네 배경 네 그렇답니다 네 얼른 가서 이제 쉬고 싶죠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거짓말 여기 거짓말 탐지기 있어요 네? 어? 거짓말 탐지기? 나는 왕변태다 아 난 미친다 아니야 난 변태가 난 미치도록은 아니야 어? 그냥 변태야? 어 여러분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살짝 국물에 중독 되셨죠? 네 근데 이제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쵸? 있어요? 있어요? 네 아 뭐라도 만들어내겠다는 국물? 수피데한 국물 갑니다 수궁 여러분 너무 빨라도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딱 정해놔요 뭐 다섯 개만 받는다든지 뭐 딱 자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자 가볼게요 자 다섯 개 갑니다 다섯 개 가요 아 알았다 아 알았다 네 개야 그러네 이것까지 다섯 개 아 자 갈게요 자 하나 우리 맨뒤 아 궁금한 건 아닌데 다 같이 화관 써주면 안 돼요? 화관? 오케이 어디 있어? 아 화관이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다 세 개 하나가 없어 다 넣어 놔 가지고 하관 자 화관 썼습니다 아 얘는 안 되네 자 다음 자 우리 안녕 언니 예 네 끝나고요 끝나고 집에 가서 자요 아니다 지금 연습이 있어요 저희는 왜냐하면 다음 이제 또 다음 주 무대가 있잖아요 또 셋 다른 이제 뭐 무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연습을 해야 돼서 연습이 있습니다 저 다음 질문 자 우리 우리 노랫이 언니 내일 뭐해요? 내일요? 내일도 연습 있어요 연봉 네? 잘 되셔요 네 자 질문 우리 앞에 이번 애드립이요? 아 저희는 오히려 그게 더 색다른 모습이라고 항상 이제 애드립을 했어 가지고 나만 대답했어요 아니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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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듣고 싶어요? 아 애드립이요? 오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디다 해야될지 자 몇 개 했죠 지금 질문? 네 개? 됐나? 어디 이렇게 뻥뻥해? 어머어머어머어머 이거 카메라 돌려 봐 초롱모자님이래요 네 초모님? 다음번에 앨범 할 때 해보고 싶은 걸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아 다음에 하고 싶은 장르 아 장르? 오케이 에이오 파우지 어 장르 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다들? 각자 다를 것 같아 장르 하고 싶은 거 네 말해 줄래요 그러면? 아 저요? 저는 레게이 그러면 머리 따요 강랑이 머리 어떻게 할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들 정세 자 마지막 질문 갑니다 자 마지막 질문 자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멘디 님? 멘딕 언니 네? 밥 뭐 먹을 거예요? 밥이요? 난 장어 난 장어 먹을 거예요 나도 혜진이집 갈래 언니 안녕 우리 다 혜진이한테 곱살 이기는 걸로 미안하지만 안 돼 근데 난 장어 싫어 어 맞아 다들 장어 싫어하잖아 아니 나는 좋아해 언니 싫어하잖아 어 셋이 좋아해 아 언니 장어파였어? 오케이 가이드해 안 돼 장어를 먹는다네요 자 이제 부부들도 궁금할 게 없으니까 밥 뭐 먹어요? 뭐 이런 질문을 이제 이제 너덜너덜해졌어요 질문이 아주 신선한 질문을 해주세요 신선한 질문이 있다 진짜 신선하다 어? 네? 어? 한 번 한 번 하잖아요 왜? 아니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 그래서 머리가 그래서 머리가 그래서 머리가 염색하라고 네? 내리겹세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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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분 그분 나요 똑똑하냐고요? 똑똑하냐고요? 이건 이건 뭐랄까 다들 똑똑한 머리가 달라요 별이 언니는 살짝 뭐랄까 기계 쪽 기계 지니어스 그리고 용서 언니는 용서 언니는 짚고기 아니야 용서 언니는 고음 지니어스 우리 중에 고음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혜진아 왜 그러고 갑자기 왜 훈훈하게 마무리하라고 해 그리고 혜인이는 전두엽 지니어스 ㅋㅋㅋㅋㅋㅋ 춤을 되게 잘 외워요 혜인이가 아니 진짜로 만약에 용서 언니가 5분 동안 춤을 추면 아휴 과장해 봤어요 진짜 진정 이런 식으로 자녀를 저는 혜진이는 인트지니였어요 혜진이는 혜진이는 어 나 지금 그만하려고 했는데 혜진이는 메뉴 이 동네에 맛집 지니였어요 이 동네에 무슨 맛집이 있는지 귀신같이 아는 친구라 네 상암 맞지? 있잖아 그 계란말이 김밥 아 계란말이 김밥도 있고 전 육개장을 제일 상암을 오면 육개장을 많이 먹어요 쭉쭉 나와요 여의도를 가도 여의도 가면은 근데 만두도 많이 먹기는 하는데 거기도 육개장 이런 식 네 자 마지막 질문 우리 옆에 언니 네 네 네 이상중에 못 좋아하고 싶다 못했잖아 아 내가 주황색이 무슨 일이죠? 아 빨간색 아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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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혀 없어요 아 대박 전혀요 네 자 이제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국물이 끝났어요 국물 네 우리 집에서 기아가 지금 언제 나와요? 어 은근슬쩍 질문하기 은근슬쩍 은근슬쩍 아 그리고 그래가지고 언제 나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은근슬쩍 은근슬쩍 뭐가 나와요? 뮤비 뮤비 아 뮤비요?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그게 저희는 그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저희도 근데 안 나온 거예요 어 왜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 지금 안 나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만간 나올 거예요 아 엄청난 소식 여러분 지금 저희 뮤비가 유튜브 조회수가 몇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뭐예요? 진짜 아니 팩 팩 팩 팩 이러시는데 네? 아 아 네 뮤비가 아마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그리고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에휴 오케이 네 자 이제 국몰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궁금증 해결됐어요? 언니가 너무 해결됐어요? 잠깐만 맞아요 하시는 분 잠깐만 맞아요? 누구예요? 아 뭐야? 뭐야 ao 토발 좀 해봐대 오 도모아 된다 도발 좀 해봤어요 오 여러분 고마워요 좋아요 한 마디씩 해줘요 고마워요 그리고 또 고마워요 그리고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들 아 당신들 왜 저래 응답이에요 아니 저 너무 고마워서 장난치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해탈했어요 너무 징그러웠어 우리 다 같이 파트만 한 번 주세요 아 그래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또 또 한 번 더 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마이크 네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계속 계속 고맙다고만 하는데 진짜 고맙고 우리 또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도 무대로 보답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I'm fair,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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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메모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 오늘 가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얼굴을 익히고 가볼게요 아우 나 진짜 정적이다 아우 나 진짜 정적이다 고마워요 안 되었네 네 안 되었네 안 되었네 네 안 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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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쒸 앤 우리 물고 denken 얼린 자요 가 reduced 고맙습니다. 안 봐도 죽어요. 안 봐도 죽어요. 안 봐도 죽어요. 안녕. 뭐야. 아니요. 진짜. 안녕하세요. 진짜. 맞았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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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너무 귀여워. 아하 진짜 머리가 떨어졌잖아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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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